여러분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여전히 좋을까? 만약에 1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려면 아니 지금보다 더 부응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그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성도 파송도 하고요. 또 10교회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목사님들도 도와드리고 그게 뭐예요 다? 우리가 지금 좋은 교회가 아니라 10년 후에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다가 플러스 정말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좋으려면 이거 하나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차세대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누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다음 세대가 사실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역할이 그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면야 우리 굳이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은 어떻게 해? 내 딸이 살아갈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내가 환경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 때에 그냥 편하자면 뭐 아무 때나 쓰고 플라스틱 아무 때나 버리고 뭐 다음 100년 후에 어떻게 되든 지금 내가 편하면 되니까 물 왕창왕창 쓰고 그런데 내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애쓰는 거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후세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영적으로도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10년 후에 좋으려면 우리 안에 차세대가 나와야 되고 그 차세대를 준비하는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세대라고 할 때는요 단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포함돼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참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것이 욕먹는 참 부끄러운 내가 저는 정말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이렇게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거든요. 학교를 가서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했을 때 목사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 아들 보고 절대로 아빠가 뭐하는 사람인지 말하지 마라. 절대로 말하지 마라. 특히나 우리 아들이 친구를 때려가지고 얼마 전에 그 집이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거든요. 더더욱 이런 상황에서는 말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아빠가 잘하는 걸 그리라. 그런데 이 아들이 설교하는 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하는 그림이냐. 아빠가 설교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온 반 애들이 다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가 들통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지금 어떤 애 때려가지고 막 미안하다고 했는데 아 그 집이 목사 집이야?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 같은 아니죠. 청출러람. 이찬수 목사님을 능가하는 더 탁월하고 영성 있는 목회자들이 이찬수 목사님 밑에서 만들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대 전서, 디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지만 디모대 후서 이 내용들은 사실은 바울이 그 차세대를 키워내는 그 서신서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목해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양을 위해서, 목해를 위해서 특별히 쓴 편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울은 자기가 영원토록 사역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그 걸출한 사역자들 베드로와 예수님 열두 제자들 영원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다 역사 뒤로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뒤에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는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목적으로 남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모대 전서와 디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당연히 그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또 그레데, 디도가 사익하고 있는 그 교회의 문제를, 당매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나와 같은 자 나오기를 나와 같은 목회자 나오기를 나와 같은 성도 나오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깊은 그 마음이, 그 비전이 이 서신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디모대 우스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네가, 너는 디모대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지금 바울이 디모대에게서 전수해 주고 전달해 준 거 그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럼 부탁하면 또 뭐해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역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나라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거는 아, 그러면 이게 목회자들을 위한 어떤 편지인가 어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편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이 들어와서 누구나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에서 성속이 없죠? 그 구비를 사라졌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직임을 감당할 그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비록 성도지만 또 가정에서는 또 지도자고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성도지만 또 내가 있는, 섬기는 그 사역 부서에서는 또 하나의 리더고 또 직장에서는 또 내가 또 하나의 리더로서 또 지도자로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는 교회에서 이 직임을 감당하지만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디서 감당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잖아요. 제가 지난번 강제터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질문 중에 너는 세상에 살 동안 직업이 뭐였냐라고 절대로 물어보지 않을 거라는 거. 넌 목사였냐? 잘했다 착하고 중성된 종아. 아 넌 목사가 아니었어? 너 왜 신학교 안 갔니? 우리 주님이 그런가 물어보실 거라는 거. 성속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된 마음으로 내가 목회자된 마음으로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세워나가고 내 직장을 세워나가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 그리고 똑같은 그 삶의 원리가 접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재미있는 말을 들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탁월한 순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직장에서 굉장히 탑에 올라가신 거예요. 임원에서 또 더 올라가시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좀 비결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다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사회 생활한 분 많은데 제가 좀 공유하고 싶은데 답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비결이 없는데요. 저는 그냥 다락방에서 하던 대로 하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분이 순장님이니까 자기가 다락방에서 그 순원들을 케어하고 순원들을 세워나가고 순원들을 성공시키고 그 원리 그대로 자기가 직장에서 내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 도구로 삼고 내가 올라가는 발판 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성공시켜 나가니까 세워나가니까 자동적으로 자기가 올라가고 있더래요. 그게 참 다른 원리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성공의 원리는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구 삼고 밟아야 되는데 성경의 원리는 내가 상대방을 세워나가는 거.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뭘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라.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현대적인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서 순장으로 혹은 파트장으로 혹은 사역부서의 장으로서 자기가 배운 그대로 직장에서 하니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받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밤에 들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디모델 전서, 디도서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신서이기 때문에 서신서는요. 항상 그 당시의 배경과 그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서신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디모델 전서와 디도서가 어디에 들어가는 어느 상황에서 나온 건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그 감옥에 잡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더라 하면서 딱 끝나요.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그리고 사도바울도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사도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뒤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서신서와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 증언을 보면 사도행전 28장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찾아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쓰신 바울 선생님이 쓴 서신서가 총 13권입니다. 13권인데 13권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게 6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6권은 아 이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대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는요. 사도행전 안에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7권은 어디다 끼워야 될까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고 이 6권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 다음 7권의 내용은 사도행전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사도바울과 관련된 그 사역들을 그 행적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행적은 우리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시기로 봅니다. 첫 번째, 1차 구금 상태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마지막인 28장의 상태예요. 이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고소를 당해서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 받겠노라. 그래서 이제 로마로 오잖아요. 로마로 와서 갇혀서 있는 그 미결수 상태가 바로 1차 구금 상태예요. 2년간이라고 대략 짐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이 있어요. 사도바울은 사도행전에서는 3차 성교여행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행적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적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4차 성교여행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도바울은 풀려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풀려난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있다 쪽에 좀 이렇게 치우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해석되는, 이해되는 문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일단 한 뭐냐면 2년 동안 갇혀있다가 고소를 당했는데 아무런 이제 특별히 그 어떤 죄의 어떤 그게 없으니까 계속 묶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풀려나서 한 4년 정도 풀려있다가 이때 이제 사도바울이 다시 또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활동을 합니다. 이 시기가 두 번째 시기고요. 세 번째, 그러다가 다시 구금당합니다. 이때가 AD 66년. 4차 성교여행 이후에 바울의 임종이 이제 가까운 추정큰데 바울이 이때 좀 나이가 한 7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직접적으로 이 2차 구금상태 그러니까 이 성교여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2차 구금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 전승이나 또 이렇게 교부들의 내용들을 볼 때 바울이에 풀려났다가 성교여행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 그리고 다시 로마에 재수감되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 외곽에서 이제 참수, 목이 베이는 성교형을 당하고 돌아가시는 그러면 여러분 아까 6건은 사도행전 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밖에 있는 7건은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1차 구금상태는 이때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태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옥중서신 옥중,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썼던 편지다라는 겁니다. 로마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나왔던 교회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 그런 것들을 이제 편지로 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빌리뽀서,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레몬서입니다. 크게 교회에 보낸 거는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거고요. 교회에 보낸 편지는 빌리뽀서, 에베소서, 골로세서 이 세 편지를 지금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 상태로 있으면서 썼다라는 겁니다. 미결수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막 썼어요? 그 당시에 바울이 갇혀있던 상태는 완전히 쇠창살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미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셋집을 얻어서 감시 아래 좀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좀 왕래가 자유로운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 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주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동시에 자기가 지나왔던 아시아와 마게도냐에 있던 그 교회를 향한 그 사무친 마음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디모대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해서신이라고 그러고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개와 그리고 하나 개인에게 보낸 거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이 누구냐예요. 빌레몬은 골로세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실은 아마 빌레몬서와 골로세서는 아마 같이 갔을 거다 편지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골로세서 교회의 지도자였으니까 그럼 빌레몬서는 내용이 뭐냐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종으로 있다가 도망쳐 나온 노예 상태의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에 드라마의 추노 노예를 쫓아다니는 그런 식의 이 사람은 오네시모는 도망다니어야 되는 그런데 도망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아 이 사람이 출신이 노예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누구 집 노예냐 어디서 많이 듣던 사람이야. 누구예요? 빌레몬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사람을 자유케다오. 그 내용을 편지를 써요. 이 사람이 뭔가 너에게 손해가 끼친 게 있으면 그거는 내가 갚겠다. 그리고 너는 내 말대로 해줄 줄 믿는다. 빌레몬 난 널 믿으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이 빌레몬서 편지를 오네시모가 들고 가요. 잔인하합니까?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떤 한 번 딱 생각하면 추진해 나가는 추진력하고 결단력을 봐요. 나중에 디모데가 좀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는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이렇게 막혀서 한 번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뉘앙스가 빌레몬을 읽어보면 넌 반드시 내 뜻대로 해줄 거 믿는다. 넌 자유케 해줄 거지. 내가 널 믿어. 내가 한 번 갈 건데 가면 우리 그런 상태에서 만나자.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골로세서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며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골로세서잖아요. 골로세의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오네시모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같이 사실은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들고 갔겠죠. 이때가 1차 구금 상태. 옥중서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차 전도에 그래서 풀려난 기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 4년 정도? 옥중서신을 다 쓰고 풀려나는 이때에 이제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디모대 전서와 디도서가 들어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 자유의 몸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스를 쓰고 사도 바울이 나는 서바나를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에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풀려났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 갔겠어요? 아마 짐작한데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갔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치는 않아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는 디모대와 디도와 함께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는데 마게도냐로 넘어가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대를 마게도냐에 넘어가면서 에베소에 디모대를 떨어뜨립니다. 디모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고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제 그래대는 섬입니다. 그래대 섬을 지나가면서 또 한 명을 더 떨어뜨리죠. 누구요? 디도를 이제 그 그래대 섬에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요 떨어뜨려 놓고 나중에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떨어뜨려 놓고 잘 정리해라 좀 이렇게 복회를 좀 해라 그리고 다시 만날 줄 알았는데 아 자기가 만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빠지는 거죠. 나중에 2차 구금이 되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2차 2차 하다 보니까 보조히 자기가 그 에베소로 그리고 그래대 섬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를 염려하면서 썼던 편지가 바로 먼저 디모데 전서고요. 그리고 크레타 섬의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그럼 언제 나오냐 디모데 후서는 나중에 완전히 이제 2차 구금 당했을 때 자기가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때 디모데 후서를 다시 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디도서와 디도서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에서 그걸 썼을 거라는 그 상황이 여러분 그려주셔야 돼요. 자 2차 구금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이제 쓰던 그 상황인데요. 이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왜 갑자기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됐을까 구금되게 됐을까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사건이 있는데 바로 로마에 있었던 대화재 사건입니다. AD 64년경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네로왕제가 이제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새 로마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전권을 먼저 하면 싹쓸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에 불을 지르자. 그래서 불을 지르고 하프를 타면서 바라봤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로가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인식에는 어쨌든 네로가 불을 질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히려 네로는 로마에 불이 났다라는 걸 듣고 황급히 다른 데 있다가 지방에 있다가 들어왔다. 그래서 추스리려고 했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쨌든 불을 누가 질렀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불을 지르면서 불로 인해서 일어난 흉흉한 민심과 분위기를 지금 누군가에게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 봤더니 기독교들 하는 거예요. 왜? 이 기독교는 카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고 뭔가 독특하게 자기들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회 속에 섞이지 않는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예배에 대한 그 오해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죠. 쟤네들은 피를 나눠 먹는다. 살을 뜯어 먹는다. 아마 성찬식을 두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갖다 붙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로 왕자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때 아마 사도 바울도 구금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로마 역사가 타케투스는 자신의 기록물에서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들 그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일은 오락이 되었다.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워 개들이 찢어 죽이게 했고 햇불처럼 밤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을 십자가 위에 태우기도 했다. 네로는 자신의 정원을 개방하여 이러한 광경을 연출했고 전차경주에 복장을 하고 군중과 어울리면서 서커스를 열고 마차에 올라타 다니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연민의 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잔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희생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사진이 잘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폴란드의 크라코프 국립박물관에 있는 제목이 네로의 인간 회풀이라는 그림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상상도겠죠. 이게 네로가 앉아있고 여기 보면 사람인 거죠. 정원에서 기독교인이겠죠. 감아서 이렇게 인간 회풀을 만드는 그런 단지 예수 믿는다라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그 일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짐승의 밥으로 여기도 그대로 인간 여기 보면 기둥 같은 게 있죠. 이게 다 사람이에요. 보면 인간 회풀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자가 굉장히 굶주려 있는 듯한 갈비뼈가 다 드러나는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당한 박해에 대한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제가 차마 강의 중에 말씀을 못 드려요. 뭐 하여튼 예수 믿는 것이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는 그 뭡니까 네가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네 마음의 믿음에 구원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구원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만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말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사형리 한번 듣고 저 예수 믿을게요. 잠깐만요. 이러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놓는 내 생명을 내어놓는 그 맞바꿈이 있는 중대한 인생의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도바울은 투옥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투옥이 돼서 투옥 당시에 사도바울의 심경과 인간적인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게 바로 디모델 후서의 내용입니다. 다시 투옥되고요. 디모델을 굉장히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다시 와라. 나에게 좀 면해 와라. 그렇게 말하는 뭔가 지금까지는 전사와 같은 투사와 같은 그런 사도바울이었다면 여기서는 참 인간적인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와라. 그리고 또 뭐 얘기하죠? 오기 전에 거독과 그리고 가죽으로 싼 책 아마 이게 구약 성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 책을 갖다 달라 그런 내용이 그래서 그 상황은요 1차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셋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 느낌은 아닌 거예요. 다른 감옥 다른 상황이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델 후서를 끝으로 사도바울은 정말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디모델 후서가 사도바울의 이제 마지막 그런 흔적이고요.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 투옥 때 어떤 마메르틴 감옥 그 대로 변해서 목이 잘려서 참수당했다. 사도바울은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참 그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자 그 보금에 사로잡힌 자 제가 지난번 금요키도회 때도 사도바울에 오직 나는 성령임해요. 그기는 분명히 나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간다. 그 가지고 제가 금요일에 한번 설교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말리고 사도바울님 가면 죽어요. 막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이 다리를 묶은 것처럼 당신 이 다리에 끈 묶인 사람도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예언 너 가면 고생한다. 그거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들이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가지 마세요. 선생님.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대요. 그런데 뚫고 나가요. 오히려 그렇죠.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나로 힘들게 해. 난 결박 당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난 죽을 각오 하고 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불붙은 이 복음을 대한 비전.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비전의 사람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얘기할 때는요. 비전을 직업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비전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그게 비전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우리의 삶이 아 정말 내 있는 이 현장이 정말 주님이 주신 나의 목회 현장이 되고 나의 십자가 길이 되고 내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잡으면 안착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의 본질 아닙니까? 본능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조금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면 아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됐어 교회가 날 많이 썼어 이제 날 내려놓을 때가 좀 됐잖아 이 교회는 한번 붙잡으면 내려놓을 줄 몰라 아주 그냥 세상 말로 뽕을 뽑는구나 뽕을 뽑아야죠 그게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차 여행까지 마무리했으면 됐잖아요 됐잖아요 그런데 사교인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아무도 예루살렘에 가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 이제 3차 여행 끝냈으니까 또 올라가자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 또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거기 갔다가 또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럼 로마가 끝이냐 로마서 15장 보면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내가 서바나로 가야겠다 그래서 28장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 너희에게 들렸다가 너희는 로마 교인들이죠 서바나로 가리라 바빠요 인생이 바빠요 여러분은 뭘로 바쁘세요? 여러분을 지금 가슴 튀게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나는 오직 성령에 매여 환란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간다 여러분은 뭐에 매여서 걸어다니세요?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는 어차피요 제가 우리 순자님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는 어차피 힘들어요 그러면 어차피 사는 게 힘들면 우리 결정해야 돼요 나는 뭐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 사람인가 나는 뭐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 사람인가 나는 왜 힘든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아 힘들다 그래서 아 왜 뭐가 힘드세요 아 그게 힘드세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그냥 서로 자조하고 위로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뭐 때문에 힘들어야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뭐 때문에 힘들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내가 내 아이 때문에 힘들기로 결정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평탄한 보장받은 노후 생활 때문에 내가 힘들기로 결정했으면 여러분의 여러분은 그 평탄한 보장받은 노후 생활을 위해서 전심전력 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야 되니까 저는 성도된 하나님이 자녀된 여러분에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 사람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목사로 제 자신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아 이 시대에 목사로 사는 게 참 힘들다 그냥 택시나 운전하고 그냥 마음 편히 살았으면 제가 택시기사님을 제가 이렇게 낮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의 자리가 어려우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목사는 뭐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 사람인가 나는 뭐 때문에 힘들어야 되지 그거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 왜 힘든지 이것 때문에 그 무게감에 깔려 죽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힘들기로 결정하신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하고 바치는 거 힘들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도 뭐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집사님 힘드시죠 어떻게 그렇게 다 감당하세요 에이 뭐 힘들어 다 하는 건데 원래 제가 할 일이죠 뭐 그게 어떻게 할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그게 내 일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니까 그렇게 너무 태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자녀 교육을 시키나 대단하다 진짜 근데 에이 그게 뭐 대단해요 다 하는 건데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사도 바울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그만하세요 그만 왜 그러세요 뭘 그러냐 내가 할 일인데 이거 결정되면 이거 정리되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이제 불꽃이 다오르게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불꽃이 다오르게 시작하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은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상에는요 사도 바울에 대한 좀 이 까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죠 뭔가 얘는 아 얘를 했는데 이분은 혼자 일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리고 그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러러 가고 바울은 신라 데리고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사역하다가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문제 때문에 마가 못 데려간다 사도 바울이 거절한 거예요 왜? 얘는 전에 한 번 우리랑 갔다가 마가가 한 번에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전력이 있으니까 얘 또 도망갈 수 있어 안 돼 데려가면 안 돼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딱 잘라서 안 돼 그런데 안 돼가 아니라 바울과 심히 다투어 성경에서 웬만큼 심하지 않으면 심히 다투어라 말 썼겠어요? 바나바와 둘이 목을 잡고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한 정말 사역의 은인 아닙니까? 모두가 사도 바울을 의심하면서 저 인간 혹시 꿍꿍 있는가 우리 잡아 죽이려고 들어온 거 아니냐 했을 때 자기를 변호해 준 바나바와 가차없이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혼자 일하는 뭔가 그런 이미지 가치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요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고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이 마가도요 해결해요 보면 디모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2차 구검 상태죠? 디모드의 후서니까 네가 올 때 디모드에게 얘기한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합니다 이때는 마가 들어가 그럼 나 이별 나 사역 못해 그랬지만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해결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실서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묻고 특히나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목해 서신을 보면 자기가 다 하면 되지 자기가 얼마나 탁월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디모드를 세우고 디도를 세우고 또 디도가 얼마나 연약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런 모습들 왜 그랬습니까? 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와 같은 자 나옵니다 나와 같은 자 나옵니다 자기는 결국은 사라질 존재 아닙니까? 그 시대 가운데 그런데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그 사역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좋은 교회가 아니라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더 좋은 교회를 언제나 꿈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복음의 거침없는 행전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행전은 바울 행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워낙 사역을 많이 하고 많이 나오니까 또 뭐 서신서가 13개나 썼으니까 다른 사도에 비하면 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신약 예수님 후반을 보면 아주 그냥 사도 바울로 그냥 다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는 바울이 만든 거다 원래 예수님은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 제주의자들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 제자들보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더 많이 쓴 거예요 더 막 글을 많이 남기고 그런 거 보니까 이거는 바울 신학이라는 바울 신학 예수님 신학도 아니고 바울이 만든 신학이고 이 기독교의 모든 거는 사실은 바울이 다 깔아놓은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행전은 바울 행전이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보금이 거침없이 그 당시에 그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갔는지 휩쓸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보금 행전이에요 보금 행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아니라 보금을 보면요 사람들은 바울을 뭐라 그럴까요 거절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은 바울을 미워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금을 미워했던 거예요 성경에는요 두 가지 반응이 꼭 나옵니다 보금이 들어가면 보세요 똑같이 사도 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보금이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회개의 모습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똑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성경은 고의적으로 똑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똑같이 찔렸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까 했는데 한 사람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네 보금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수용과 그리고 거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충이 없어요 절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실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너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보금이 있으면 사실은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해야 돼요 욕먹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욕은 먹기는 먹는데 보금 말고 다른 걸로 욕을 먹었을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우리의 바른 삶과 보금에 매여있는 삶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본질적으로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너희도 미워할 거다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세상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거다 네가 정말 내 말대로 살면 정말 이 보금 행전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기로는 그래서 이 보금 때문에 교회가 수용되느냐 거부되느냐 이 문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본질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 수용되거나 거절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헷갈리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본질이 마치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공동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공동체인 걸로만 착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활동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불우하니어 돕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 일은 해요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보금이에요 보금 보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이 학기에 우리 교회 다시 보금으로 다시 보금 앞에 아 저는 살뜰렸어요 저 그 얘기 나중에 들었거든요 다시 보금 앞에 교회가 보금 때문에 핍박 받아야 되는 시대로 들어가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보금으로 이 보금 행전이 너희 안에 선포되어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디모대 전서 우리 보고 또 뒤도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대 전서니까 디모대가 누군지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대는요 혼혈인입니다 혼혈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 헬라인은 그리스인이죠 성경에 보면 디모대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니게와 외조모 그 할머니죠 로이스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물려받은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해왔던 사람인데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거기가 이제 루스드랍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이제 바울과 함께 같이 이제 2차여행부터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대를 동역자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아들로 부릅니다 동역자요 나의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들 어떻게 디모대가 사도 바울과 합류하게 됐을까 저는 이 루스드라 사건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좀비 같은 그런 사도 바울 저는 디모대가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 부분에서 아마 디모대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믿어왔지만 믿어왔지만 어느 한 정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여행 때 만나고 2차 여행 때 바로 그냥 사도 바울과 함께 디모대의 성격으로 봐서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대의 사역은요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로마 감옥에서 출소 이렇게 나온 뒤에 아까 얘기한 대로 디모대가 에베소 에다가 디모대를 이제 내려놓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후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때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고 먼저 그 에베소 교회는 유명한 부부 사역자가 있었죠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 본인이 직접 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던 애착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냥 지나오지 못하고 디모대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모대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면서 사역하는 디모대에게 디모대 전서를 썼는데 그걸 보면 디모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디모대는 뭔가 젊고 민감하고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추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한번 밀고 나가는 황소 같은 그런 바울이었으면 그런 사도였으면 디모대는 반대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우유부단한 좀 유작한 이미지에 그래서 디모대 전우세 보면 너의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말이 왜 나왔을까 아마 그런 어떤 혼자서 끙끙 앓고 이렇게 좀 소심히 하는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대부분 이제 위장병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약 대신에 포도주를 이제 좀 써라고 이제 아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더니 디모대 전설을 보면 이 뭔가 이렇게 이때가 한 바울이 한 70세 정도 될 때 노사도였으니까 그 젊은 자기 이제 그 믿음의 아들에게 그 목해자에게 좀 뭔가 좀 강하고 좀 담대하게 그 사역을 하기로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직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결과였을까요 정말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고 또 이렇게 쏘가리를 하는 그 디모대였지만 나중에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와 같은 자 되기를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 디모대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회 때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순교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릉도전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쓰고 힘썼던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참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와서 이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이 시점이 하필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힘들고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일까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목사님은 잘 몰라요 저는 조용히 있거든요 사실은 교육자실에서도 조용히 있고요 목사님하고 회의할 때도 가능한 목사님이 눈이 안 보이는 이렇게 기둥디 뭐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속에 들어가 앉아있다든지 그 속에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다 보고 있습니다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앞에서 보일 때랑 또 저는 이제 교육자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가깝게 봐요 저는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라 부목사가 지켜보고 있다 얘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님 밑에 저를 이렇게 사익하게 하신 그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사도바울 밑에서 디모데가 디모데가 사도바울 같은 그런 사익으로 나왔듯이 참 미천하지만 미력하지만 지켜보는 거로 끝나지 않고 또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저는 지켜보기만 하지만 우리 분당우리교회 교육자들 가운데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또 좋으신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 중에 정말 포스트 이찬수가 나와서 이찬수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포스트 이찬수가 나와서 또 정말 한국교회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기를 저는 한번 소망해 보는 거예요 소망해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교회에 부목사라서가 아니라 참 이렇게 참 갓 애를 많이 쓰시나 굉장히 부목사들이 애를 많이 쓰세요 지난주 주일 레벨 때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가 다양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다양한 동료 교육자들이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단위 목사님들은 이렇게 부교육자에 대한 실망감이 좀 크세요 왜 안 그러겠어요 정말 이렇게 좀 단위 목사처럼 그렇게 사역해주면 좋은데 뭐 부교육자들이 다 또 젊고 어리고 또 미숙하니까 딱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단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실망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보면 실망은 하지만 포기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은 다른 분하고는 다르게 실망은 하시지만 포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뭔 꿈꿍이세요 그게 목사님의 로망입니까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향한 로망입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에게 왔을 때 목사님이 저를 자주 불렀어요 개인적으로 일대일로 그냥 전화가 와요 와서 김 목사 뭐하냐 영화 보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가서 그 영화 한번 보고 나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뭐 사역에 대해서 큐티 사역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영화 보고 그때 뭐 먹었더라 베트남 쌀국수 먹고 그리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제가 단위 목사님한테 보통 그런 전화 받을 때는 불유령이 떨어질 때 아 또 뭔가 올 게 왔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 자리거든요 근데 영화 가서 영화 보는데 한번 기억이 나요 저녁 이제 낮에는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 이제 심야 영화를 봤는데 팝콘을 이제 사주시더라고요 팝콘을 이렇게 먹는데 목사님이 팝콘을 너무 열심히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이분이 팝콘을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저는 이제 다 못 먹고 크니까 있으니까 가만히 보더니 내 걸 달래요 그랬더니 또 가져가서 또 막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팝콘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화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나랑 같이 있으려고 하는데 영화는 별로 땡기진 않고 저녁 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안 졸려고 졸지 않으려고 계속 팝콘을 드신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두통을 다 드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영화 끝나고 목사님이 비틀비틀 그리면서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가시는데 카라 김목사 그러고 들어가시는데 제가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 뒷모습을 한참 봤던 기억이 나요 뭐지 이분은? 내가 알고 있는 담임 목사의 어떤 그 스테레오 타입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정말 이렇게 가끔 부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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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이렇게 막 사역이 어떠냐 너 똑바로 해라 뭐 그러지 않아요 행복하냐 내가 뭐 도와줄까 힘들만 말해라 뭐 맨날 그런 얘기만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아요 많은 걸 느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동기목사님도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우리 업종에서는 우리 목사님은 스타거든요 우리 업계에서는 인증샷 하나 이거 뭐 진짜 뭐 얼마나 우리 업계에 있는 우리 목사들이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부러우세요? 야 목사님하고 이렇게 바꾼 놈 저녁에 부러우면 신학교 가시던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그 사람 되기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이 디모데와 바울의 그 관계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렴풋이 알겠어요 그냥 이 교회에 나는 필요한 도구라서 그냥 불려와서 사역하다가 끝나면 어디 또 이제 우리는 사실 비정규직이거든요 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책상 빼서 가야 되는 게 부목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러지 않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 로망 부격제된 로망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가르치고 화내고 한 번 화낼 때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는 몰라요 짐 싸고 싶어요 그냥 택시기사는 게 낫겠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못하겠다 그럼 또 다시 달래고 또 영화 보여주고 디모델을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꼭 목사와 어떤 부목사가 아니라 정말 순장님과 여러분의 관계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나 우리 가운데 그런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 내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좀 본받고 싶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감히 너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하는 대로만 해 그러면 너 성공해 그러면 너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자신 있으세요? 고림도 11장 1절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나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다면 참 기쁠 것 같아요 우리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전한 교리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 전설을 읽으면요 끊임없이 그 뭡니까 교회 안에 그 거짓 교사와 싸우라는 그런 어떤 전투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디모데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왔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도전은 뭐냐면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그 뭡니까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에 걸쳐서 디모데에게 믿음을 굳게 해라 강해져라 올바른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막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게 사실은 유효한 그런 고민 아닙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단과 맞설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일단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단과 맞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정말 건전한 성경 위에 바로 서 있는 교리라는 겁니다 진리를 고수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을 어디에 근거해서 펼쳐나갈 건가 그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설명되어지느냐 이단은 끝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똑같은데 끝이 다르게 들어오는 게 이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이 너무 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요 내가 무엇이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이 진리를 내가 소유했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이렇게 말하며 이렇게 쓸려가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쓸려가는 사람인가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단으로 깨어지죠 왜 교회가 이단이 오면 그냥 휘청거리고 흔들립니까 가슴만 뜨겁고 머리가 비어있으니까 열정은 있는데 내가 그 든든한 반석의 기초 위에 서있지 않으니까 그 열정이 잘못된 교류에 휘말리니까 그냥 교회 하나가 그냥 송두리째 뽑혀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분은 나보고 뭘 하라고 하셨는지 나는 뭐 해야 되는지 이걸 내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제가 그런 질문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지? 열두 명이요 다 열두 명이잖아요 진짜야? 아닌가? 이러더라고요 조금만 더 확신 있게 처음에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야? 열두 명이요 진짜야? 너 그러면 아 가만히 있어봐 열세 명인가요? 이단이 너무 확신을 찾아서 들어오니까 어 옥사님한테 이렇게 듣긴 했는데 아닌가? 그때 걔네들이 성경을 막 펼쳐서 보여주거든요 아 이 심오한 신류가 여기 있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정말 내가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안 되고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지 아세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르쳐보면 알아요 가르쳐보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어설프게 알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셔야 돼요 주일학교 교육자에게 맡기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합니다 교육자에게 맡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가르치라 그래요 왜 부모에게 가르치라 그러냐 부모가 가르쳐보면 아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나와요 내가 알아도 얼마나 헛방으로 알고 있는지 다 나와요 가르쳐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구 안에 올해 목표가 처음에 이렇게 잡았죠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라 그래서 배우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자리에 있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랬더니 또 우리 성도리 한 분이 야 목사님 그거 이렇게 첫 글자 떼니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떼가지고 배가 배가 운동 그렇게 하면 배가가 되겠다 그래서 배가 운동하자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여러분에게도 저희가 그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렇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에베소스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키워보시고 아시잖아요 애들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 하고 일로 가고 저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고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너 제발 요동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요동치지 마라 좀 단단하게 좀 서 있어 예수님의 제자 숫자 물어보는데도 어 아닌가? 이런 수준이면 어떡하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단이 들어와서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 뭐 이렇게 우리 교주님이 풀어주신 그 영세부터 이렇게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서야 밝혀졌도다 그러면 그 비밀 쫓아서면 다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간사님 에어컨을 좀 키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더운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공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예식이 있다면 뭘까요? 결혼식이 아니라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배는 천국에서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우리 결혼 안 합니다 천국에서는 지금 계시는 분과 같이 살까요? 안 살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예수님의 그 뉘앙스로 봐서는 안 살지 않을까? 다행이시죠 모르겠어요 저는 뭐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식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 감동이 와요 뭐 목사님 말씀이 좋았고 오늘 찬양 기뻐고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있구나 내가 예배자구나 내가 예배자구나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를 잘 몰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이상한 광신도 집단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수 교회 안에서 그 예배를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 예배는 다툼이 없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여러분 다투는 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나온다면 평화의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재단 앞에 나오기 전에 해결하라 예수님이 하나 얘기하신 거 있어요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다툼으로 반목하고 싸움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그 예배 내가 받겠냐?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나누어지고 어쨌든 어느 편이 정당하든 간에 아 내가 옳다 다 자기가 근거로 나누어진 교회를 보면 어느 하나 성경적 근거 안 되는 진영 없고요 누구 하나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나눠줘서 드리는 그 예배 과연 하나님이 받고 계실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안에서 예배 드리고 마당에서 따로 예배 드리고 그것도 예배라고 드리는 게 참 그 마음은 그 심정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주님 입장에서 그 예배를 바라보는 그 세상의 눈앞에서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야 너네는 믿는 사람이라고 예배 드리지만 너희를 보는 그 세상이 너희를 뭐라고 보겠니? 교회 안에서도 어쨌든 그거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진리라는 이름으로 내가 옳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는 교회 밖에서 그 예배 드리는 거 남자들은 다툼 없이 기도하라 다툼 없이 저는 이거 세 개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거 이건 우리끼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적인 예배에서 단정한 예배들이라는 거예요 단정한 예배 2장 9절에 보면 예배에 나온 여인들에게 단정함을 요구합니다 이건요 아 여자가 너무 화려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예배의 본질은 그 중심이에요 예배 때 우리가 갖춰야 될 그 단장은 영광의 복음에 따라 사는 착한 행실이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교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노예에서부터 어떤 귀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그 옷차림이라는 건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한 이정표가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도 한 성교사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양아진 가면 한번 가보세요 가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보여주는데 그 양반들이 나 이 백정놈하고는 예배 안 드린다 우리 사회에 간 쳐달라 그리고 여자들하고 예배 안 드린다 막 그랬던 우리도 우리였거든요 이때는 노예가 있으니까 그리고 복장들이요 얼마나 달랐겠어요 그래서 뭐 하나 좀 잘못 딱 이렇게 하면 장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주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형식보다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가운 안 입습니다 가운 안 입어요 여름 되면 목사들도요 오늘도 저 노타이잖아요 타이프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시원한 게 좋은 거지 그게 아니라 예배에 더 집중하고 우리는 그 예배가 예배답게 하는 데에 관점이 있는 거지 뭔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서 있는 예배들이라는 겁니다 여인들은 일체 수종하고 순종하고 조용히 배우라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이 논란이 많은 이 본문 제가 이걸 어떻게든 다루지 않고 넘어가기를 원했으나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항상 그 여성학자들에게 페미니스트들에게 굉장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마초주의의 어떤 선봉으로서 여자는 가르치지 마라 배워라 잠잠하라 이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남녀 차별을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식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단지 그 상황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도 봐야 돼요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일어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평등이에요 남녀 차별이 없어지고 그 아이들이 귀하게 여긴 받는 그런 것들이 먼저 일어났던 것이 바로 기독교가 전파됐던 곳이었거든요 실제로 그 초대교회는 정말 그 여성들의 그 어떤 인권과 그 뭡니까? 그 자유가 보장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성 사역자들이 많이 이렇게 또 사역에 참여하는 것들을 우리가 대목대목 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단지 이것만 똑 잘라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아까 얘기했던 서신서는 상황과 배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전 그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그죠? 장소고 교회에 예배드린 장소고 없으니까 그러면 그 가정에는요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가부장적인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 가운데 사실은 그 가정교회가 이렇게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서 뭡니까? 그 여성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받고 또 교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렸던 어떤 여성분들이 몇몇 여성들이 좀 그 안에서 그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어떤 그 질서를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팔리틱스라는 기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배울 때 취해야 할 태도는 두 가지다 순종과 조용함이다 이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인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거 우리끼리만 좋은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어쨌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희 예배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어려운데 이 당시에 얼마나 그 가부장적이고 어떤 철학자는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여자들이 막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볼 때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또 그 질서를 흩뜨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디모델스 읽어보면 알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신학적인 교리들을 막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르치는 일을 했던 그 어떤 여성 사역자들이 아마 그 거짓 교사들에게 쉽게 좀 이렇게 아마 뭐라 그럴까요? 휩싸였던, 요동됐던 그런 아마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잠잠해라 지금 아까 우리가 디모델스 첫 번째가 뭐예요?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리들과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활개치고 있고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움직임을 해결하려고 지금 디모델스 전서를 썼다면 지금 그 부분에 아마 어떤 여성 사역자들이 그렇게 또 연루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이 질서 있는 예배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사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 잠잠해 그게 아니라 예배가 예배되게 만들라라는 겁니다 서신서는 그래서 어떤 이 한 단, 이 문장과 달락을 보고요 거기서 그냥 신학적인 명제를 도출해 버리시면 안 돼요 서신서는 그 특별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의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던져준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서신서를 읽는 방법을 조금 여러분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신서 편지를 우리가 읽을 때는요 그게 바울서신이든 베드로서신이든 간에 여러분,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한테 쓴 게 아니에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한테 쓴 게 아니라 분당 우리에게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처에 있는 독특한 상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다라는 거지 기독교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을 때는요 그 본문에서 너무 크게 확대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교리나 어떤 결론들을 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여자는 잠잠해라 그래서 결론, 여자는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1차 독자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당시 수신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듣는 성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이것들을 아무 그거 없이 딱 받아들였을까? 그게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됐을까? 그러면 그것이 이 사도바울이 그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아, 당시 어떤 문화적인, 상황적인 배경이 있었겠다 그러면 그 당시 수신자와 그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차이점이 뭐냐? 그걸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본문 속에 녹아있는 신학적인, 영적인 원리는 그러면 뭐냐? 그래서 아까 그 여자에 대한 여성 선도에 대한 문제는 뭐예요? 질서 있는 예배 공적인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라는 것 제거해라는 것 오늘날 분당 우리 교회에 사도바울이 혹은 예수님이 서신서를 보내신다면 뭘 보내실까요? 거기 있는 부교육자들 입 다물라 그래라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입만 살아가지고 가르치지 말라 그래요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러면 교육자들은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선생된 자는 더 입 조심하고 더 내가 정말 이렇게 영적인 건의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나불나불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지도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디모드에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평온하도록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을 갖추라라고 얘기합니다 필요한 자질들을 갖추라 그래서 디모드에서 보면 뭐 감독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막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 내용은 왜 나올까요?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지도자들이 교회 장노들이 어떤 리더들이 있더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나의 그 어떤 그 신앙의 성품을 개발하는 거 그걸 최우선으로 삼아야지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거 장노가 되는 거 집사가 되는 거 그 직임의 목표를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장노 직분 안 준다고 집사님으로 안 불러준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장노답지 않고 집사답지 않은 것 가지고 기분 나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그 리더십은요 리더십은 나의 개인적인 야망의 성취가 아닙니다 야망의 성취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두 제사를 그 선배를 할 때 예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르뉴다가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한 명을 더 뽑아요 가르뉴다가 비었으니까 우리 한 명 더 뽑자 근데 그때 뭘로 뽑죠? 제비 뽑기예요 왜 제비 뽑기 할까요? 선거해야죠 선거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와서 퍼부 얘기하고 내가 예수님의 열두 번째 제자가 된다면 막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때마침 간식과 뭐 이렇게 왜 제비 뽑아요? 그래서 뽑으면 상대편이 그 굴복하겠어요? 이거 무효야 무효 이거 뭐 어떻게 누구 뽑을지 어떻게 알아? 왜 그런 얘기가 없었을까요? 그 당시 분위기는 누구나 아 예수님의 열두 번째 제자로 다시 뽑힌다라는 것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면 제일 먼저 죽는 순서에 올라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다 그렇게 숨겨당했고 그러니까 제비 뽑아야죠 왜? 그 자리가 내가 제일 먼저 죽는 자리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자리들은 제일 먼저 죽는 자리가 아닙니다 칭찬받는 자리예요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 받는 자리니까 그 자리 안 가면 시험 들죠 그 자리 안 올려주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교회 떠나시고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지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교회에서 어떤 교회의 지도력을 가지고 어떤 리더가 된다라는 것이 내 개인의 야망의 성취가 되지 않으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돌보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명력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교회 연장자, 젊은자, 나이 든 여성 젊은 여성, 과부, 교회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재물을 가진 사람은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곤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입니까? 제일 비참한 거는 건물로 소문난 교회죠 그 교회는 건물이 좋아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건물이 없다고 소문나는 교회가 될까봐 걱정해요 그 교회는 살아있어 건물이 없어 학교를 빌렸어 이게 또 하나의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지 않을까 뜨뜻한 거야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요 우리는 학교를 빌렸어 그게 뭐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야 너네는 건물에다가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냐? 우리는 건물이 없는데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강사분들이 또 대부분 그런 칭찬하세요 야 이 교회는 정말 학교를 빌려 쓰는 그거 듣고 기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건물이 있고 없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돌봄으로 소문난 교회가 돼야지 제일 비참한 게 건물로 소문난 교회 그래서 우리는 돌본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야 된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리더의 자리에 주시고 세워주셨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섬기라고 그리고 세 번째 지도자는 훈련에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능력 있는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요 기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점점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리모델스 보면 경건에 힘쓰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정말 유익이 있다 약속이 있는 내용이다 제가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아 사도바하루 운동 안 하시는 분이구나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굉장히 큰 유익이 많거든요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얘기했구나 운동한 사람들은 운동하면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그런데 운동도 그렇게 유익이 많은데 경건의 훈련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 저는 여기에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시간에도 쓸모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쓸모있게 되는지는 가보면 알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디도서 디모델 전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우리가 두 개를 봐야 되니까 바로 디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반에는 반드시 맞춰드릴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조목사가 또 시작했다 이제 그러지 마세요 저도 제 마음도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디도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도서는 그래대 섬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대가 어디냐 그래대는 지중해상의 다섯 번째 어떤 분은 네 번째라고 그러고 또 어디에는 다섯 번째래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큰 섬 중에 하나인데 그래대가 구약에서는 갑돌이라고 나옵니다 갑돌 이게 아모스에 아마 나올 거예요 갑돌에서 온 누구 그래서 갑돌인데 이 그래대 섬에는 이다라는 산이 있죠 그 산이 제우스의 출생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갑돌로 불렸는데 이 갑돌이 어디냐면 원래 블레셋 민족들의 본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신들을 결합했던 그 호전적인 인물들 그 민족들이 바로 블레셋 아닙니까 신약에는 블레셋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등장하지는 않는데 그 섬에는 다분히 블레셋적인 기질들이 아마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질을 가진 또 우리도 이렇게 해변가나 또 섬에 계시는 분들 보면 확실히 기질이 다르잖아요 목소리가 크고 뭔가 이렇게 미신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세고 제 아버지가 어릴 때 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거든요 아 무서웠어요 그때 그 진짜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여름뱅이라 사도바울이 그렇게 디도서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래대식으로 한다 헬라인들의 표현 중에 야 얘 완전히 그래대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한다 우리 이제 강의를 큐티공개강좌 들은 분들은 이제 얘기하다가 그래대식 아니야? 이러면 이제 아는 사람만 웃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근데 우리는 알죠 이렇게 그래대식으로 한다 거짓말한다 지금의 그래대가 지금 어디냐 지금 이제 크레타섬입니다 크레타섬 크레타섬 하면 여러분 아마 두 가지가 있어요 떠오르시는 게 그 괴물 있죠 미노타우루스 미군과 미노타우루스의 본거지 그리고 또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아세요?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장차키스 카장차키스 니코스 카장차키스가 노벨상 문화후보에 두 분이나 올랐던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러시아인이었으면 충분히 노벨 문화상을 받았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인이라서 어쨌든 그리스인 조르바는 뭐 한번 읽어본만 합니다 아 여기에요 그래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미항 여기가 고린도고요 밀레도 에베소가 여기 있죠 서머나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 크레테삼에 남아있는 유족들인데 특징이 굉장히 좀 색깔들이 보세요 지금도 보니까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림들도 보세요 굉장히 좀 이런 어떤 예술적인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섬에 언제 복음이 들어갔냐 아까 우리가 이 섬이잖아요 도대체 여기는 언제 복음이 들어갔냐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볼 때는 아 이게 아마 오순절 예루살렘 그때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각자의 방언으로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제 와서 그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때 아마 그레데섬에서도 그 어떤 그리스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아마 그레데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도서는 그 그레타섬 그레데섬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그 섬에 이제 남겨둔 먼저 에베소에서는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레타섬에는 디도를 남겨두는데 이 디도는 누구냐 디도는요 갈라디아스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인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았죠 그리스 섬이니까 그리스인을 남겨두니까 아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를 나의 참아들 내 형제 나의 동료 동혁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디모델 전세에 보면 디모델에게는 계속 건강과 강건함을 얘기하지만 디도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똑같은 목회사신이지만 그래서 볼 때 아 디도는 좀 더 건강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성격상 좀 디모델보다는 좀 이렇게 활달하고 좀 이렇게 약간 좀 사도 바울 같은 그리스인 특유의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그런 추진력이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차 여행 중에 4차 여행이 언제죠? 한 번 로마 감옥에 묶여있다가 풀려났을 때 그때 그래대섬에 들렸다가 그의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디도를 남겨두고 정리해라 이제 그래놓고 다시 돌아와서 그 편지를 쓴 게 바로 이제 디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는요 디도는 같은 똑같은 지도자지만 굉장히 좀 성격이 정말 이렇게 디모델하고는 좀 차별이 많이 되는 그 디도가 그 고린도 우스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할 때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하고 사이가 막 안 좋았을 때 그 사이에서 그 고린도 전 우스를 들고 왔다 갔다 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디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은 그냥 편지 전달해 주는 우편 배달부가 아니라 그걸 가서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을 대신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일까지 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냥 야 네가 편지 전해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델은 그때 잘 못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디도는 어쨌든 갔다 와서 해결했어요 그걸 봤을 때 디도는 좀 이렇게 성격이 하여튼 뭔가 좀 활달하고 맥고 끊음이 분명하고 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뱃사람들이 있고 뭔가 좀 거칠었던 그래대섬에는 디도가 굉장히 적임자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디모데와 이 디도의 인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냐면 너무 상반된 어떤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해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도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편중되어서 디도 갖기만을 원하고 혹은 편중되어서 디도 갖기만을 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저는 내가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디도보다는 디모데 쪽이에요 저는 좀 위장병이 좀 있고 가끔 이렇게 좀 위에 쓴 게 좀 올라오고요 저는 설교 앞두고 있죠 그러면 한 며칠은 알아요 그래서 들어 눕거든요 그러면 집사람이 아 또 설교 차례 왔구만 저거 그래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저는 막 뛰어요 그냥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 했지 그 말은 내가 왜 안 했지 그러면 막 어떻게 화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설교 끝나면 운동복 차례에 있고 나가서 막 뛰어요 막 뛰면서 막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 택시나 몰아야지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어? 좀 자악하는 단일 목사님이 저보고 그것 때문에 한 말씀 하신 적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볼 때 약간 좀 디모델 같은 그래서 좀 지켜보는 나서지 않고 지켜보고 있어요 목사님 디도는 이제 막 그냥 저질러고 막 처리하고 시원시원하고 쿨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디모델이 그래서 사역을 못했나요? 디모델은 그런 소심하고 연약한 면이 있었지만 반대로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런 또 사역으로 또 열매를 맺고 그래서 저는 다 매력이라고 봐요 매력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좀 나와 다르면 좀 그렇게 말해주는 그게 그 사람 매력이야 그렇게 말해줄 수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와서 야 그 집사 말이야 아 좀 이상하지 않아? 너무 나대 나대 또 어떤 그 사람은 존재감이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그게 그분 매력이야 그분 그게 매력이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막 갈구고 막 이 성도님은 도대체 왜 그러지? 전생에 무슨 한이 있나? 왜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 되니까? 주님이 나한테 그러실 거예요 김 목사 그게 그 성도 매력이야 그 성도 그게 그 매력이야 너를 못 잡아먹는 그게 그 성도 매력이야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 디모데와 디도의 이 상반대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봅니다 자 내용들을 한번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디도서는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목회서진이기 때문에 디모데의 전서의 축소판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굉장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비슷한 게 많아요 어떤 뭐 이렇게 자격을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우리 디모데 전서 세 번째가 교회의 지도력이었잖아요 제가 디도서의 첫 번째도 교회의 지도력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왜 지도력이냐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왜 바울이 디도를 그래댔음에 남겨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지도자를 세우게 하려고 디도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혹은 장로의 조건 15가지가 나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 그 표에 넣어놨죠 그래서 이거는요 디모데 전세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감독은 뭐고 장로가 뭐냐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떤 때는 장로고 어떤 때는 감독이에요 이게 분리되는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밀레도 항구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거든요 장도를 불렀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의 감독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도 베드로 서신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나도 장로 된 자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장로와 감독의 어떤 직분과 역할을 보면 그게 또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그때 그 상황을 보면 대충 이럴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가정교회 아닙니까 가정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교회의 어떤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마 장로고 감독은 이제 그 가정교회마다 가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감독이 아니었을까 저는 대충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그래서 그런 분이 없으면 장로가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감독 역할도 하고 그렇게 좀 정리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아닌 말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런 조건들을 얘기하냐면 1장 9절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 그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거슬러 말하는 네가 뭔데 내한테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네가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하려고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죠 영적인 권위는 내가 누구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누구냐 투두가 아니라 투비에서 나온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누구세요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아빠인데 네가 아빠 말 들어야지 그럼 애들이 듣지만 속으로 비웃잖아요 교회에서 아버님이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어떤 아버지가 그 얘기가 너무 좋았나 봐요 집에 가서 저녁에 불러놓고 아들 일로와 오늘부터 아빠가 기도해줄 거야 다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머리에 다 손 올리고 막 축복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디서 킥킥킥 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아들들이 밑에서 막 웃고 있는 거야 왜 웃어 그랬더니 이 애들이 평소에 아버지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술 먹고 들어가서 주사 부리고 뭐 깽판치고 그런데 와가지고 어디서 뭐 또 은혜 받았나 봐 와서 이렇게 야 오늘은 기도할 거야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하니까 그 권위가 서겠어요 여러분 내가 뭘 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우리가 이찬수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분의 메시지에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저분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 거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목사님의 원고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서 제가 전하면 그런 은혜가 안 올 거 아니겠어요 내려와라 내려와 어? 네가 왜 거기 올라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얘기를 전할 사람은 따로 있지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왜 그 장로의 그 자격 감독의 자격을 얘기합니까 그건 뭐예요? 거기서 영적인 권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른 책망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정말 그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의 그 정말 영적인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올바른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는 책망하라 꾸지지라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1절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지지라 어미 아니 대놓고 뭐라 그래라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왜?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또 뭐예요?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단에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미 꾸지지라 근데 언제 꾸지질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자격을 영적인 권위를 가질 때 아버지의 말이 언제 힘이 있어요? 내가 아빠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경제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때때마다 돈 갖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아빠가 영적인 권위를 가질 때 아빠가 말한 대로 말씀 붙잡고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짊어지고 가는 거 보여줄 때 말씀의 찌개꾼으로 이거 짊어지고 가다가 무거우면 내려놨다가 또 괜찮으면 또 올려드리고 또 가다가 또 무거우면 버렸다가 이렇게 아니라 쓰러져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그 말씀 짊어지고 가는 모습 볼 때 그 뒷모습에서 아들들이 딸들이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바울이 책망한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책망한 이유는 기독교가 언제 방종을 얘기했느냐 기독교가 언제 하나님이 자유주셨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느냐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훈련 받고 오히려 그래서 사회생활은 막 얘기해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보세요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면 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또 3장 8절에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고 그걸 위해서 너는 어미 꾸지지라 어미 꾸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먼저 영적인 권위를 가져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지도자들의 영적인 권위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사의 말이 안 먹히는 이유는 틀린 말 해서가 아니라 권위가 없으니까 그렇죠? 말하는 게 재수가 없으니까 재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가 틀린 말 해서가 아니라 너가 재수 없어 그 말하는 네가 재수 없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교회가 얘기하면 뭘 교회의 리더가 얘기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책망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은요 여러분 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칠이는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중요한 천국 열쇠 중에 하나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단을 보면 천국을 여는 열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 설파와 두 번째는 칠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죄에서 구운받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책망하고 때로는요 벌을 내려서 교회가 벌 내린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벌을 내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왜? 그거 말할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말해봐야 그거 기분 나빠서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에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치신 직분자님이 저기 가서 손 들고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 직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요 기분 나쁘게 하면 또 옮기면 그만이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생 자기의 그 잘못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 죄에서 니우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사람 앞에 숨기고 사람 설득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제 신앙생활 노련해가지고 서로 뭐 얘기하면 다 좋아할지 알아요 목사는 성도가 뭐 얘기하면 좋아할지 알고요 성도님들은 목사 오면 무슨 얘기하면 목사가 좋아할지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좋아하는 얘기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쓰죠 가면 쓰니까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될 것들은 해결되지 않고 언제까지 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언제 드러나요? 주님 앞에서 드러나요 그때 까디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믿고 지저라? 왜요? 그 영혼 살려내려고 왜? 그 교회 살려내려고 우리 교회 안에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목기서신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있으신 8월 28일자 일기에 보면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서 상황을 변화시킨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달라지게 하고 한국 교회가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분당 우리 교회를 바꾸어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의 장노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을 변화시켜서 분당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넋놓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나한테 관심이 있지 성경에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새에 기르는 분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새를 엄청 좋아하시나요? 백합화가 우리 하나님 취향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난 너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너한테 너한테 우리 하나님이 새 키우는 게 취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사말이 떨어질 때마다 괴로우신 게 아니라 새도 그 정도면 난 너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겠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목기서신을 보내실 거예요 김인용 전서 그래서 뭐 누굽니까? 제가 성함을 잘 모르지만 하여튼 누구누구 전서 그래서 디도에게는 디도서 디모데에게는 디모데 전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전서를 보내서 이 이야기들을 해 주실 거예요 재밌는 설악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끝나고 성천하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다 끝난 거예요? 오 다 했지 아니 다 안 끝난 같은데 다 끝났어 그랬더니 그 미갈 천사장이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주님 고작 12명 그거 해놓고 올라오면 어떡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뭘 다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갈까요? 그래서 어디 우리 천사들 제가 좀 풀까요? 풀어가지고 전국에 저게 전세계에 좀 복음 전하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내 제자들에게 다 부탁해놨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지금 이런 애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신통치 않은데 다른 길이 없을까요 주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다른 길이 없어 난 그들이 전부야 근데 난 자신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역시 저만 항상 감동받습니다 다른 계획이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 말고 다른 계획이 없대요 가브리엘이 주님 천사들 풀어가지고 우리가 좀 할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난 걔네들 믿어 걔네들만 믿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되기에 얼마나 치밀한 목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늘의 결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의 핸드폰에 첫 문장으로 세 개 넣으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거 하려고 너 여기 있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 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선한 싸움을 싸워 두 손 놓고 그렇게 있지 말고 싸워 그리고 영생을 취해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미가일과 가브리아일과 먼저 간 그 믿음의 정인들 선조들 앞에서 증언할 또다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되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간절히 소망하네 그 한 사람 되는 그 정말 불꽃과 열정으로 타오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구원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명 없이 구원만 받아 여기 머물러 서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시니 주님 내가 이제 전투하는 성도 하나님 이제 영생을 취하는 성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훈련받는 성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하여 이거 하려고 나는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되기로 자청하고 결단합니다 사도 바울 같이 그리고 디모대 같이 그리고 디도 같이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나도 그 뒷모습 내 아이들에게 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대라고 당당히 말했던 사도 바울 같이 나도 내 아이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대라 내 순원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